이렇게 샤워시설 있고 이렇게 방이고 저기 소파 있고 로즈볼! LA는 확실히 덥네요 여기가 미국 서부에서 가장 큰 플리마켓이 열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앤티크 플리마켓 이런 느낌은 아니고 진짜 이렇게 모든 자파를 다 파는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는 약간 앤티크랑 그냥 플리마켓이랑 약간 나눠져 있나봐요 섹션이 엄청 크기는 엄청 크다 여기는 마크웨이드이라고 되게 유명한 푸드 유튜버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추천해주신 태국 요리점 여기는 태국 음식점이에요 여기서 보트국수를 먹을 수 있대요 일단 저희는 이 집에서 유명한 보트누드 요거랑 그리고 제가 이거 좋아하거든요 펫크라파오 요거 비프로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타이티 하나 시켰어요 와 색이 엄청 진하다 와 색이 엄청 진하다 타이티 짠 타이티고요 여기는 이렇게 쉐이브 나이스를 넣어줬어요 얼음 간 거를 넣어주셔가지고 얼음 간 거를 좀 적게 넣으면 일불이 추가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훨씬 티의 양이 많으니까 달다 되게 물을 좀 타서 먹어야 될 수준이에요 달다 되게 달다 되게 물을 좀 타서 먹어야 될 수준이에요 제가 좀 덜 맵게 시켰는데 좀 맵게 시켜도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데? 땡큐 이거는 생각보다 달아요 얘도 그렇고 얘도 좀 달고 이거 고춧가루를 꼭 넣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고추랑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서 먹어보려고요 이게 처음에 먹을 때는 하나도 안 매웠거든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은근히 매워요 은근히 매콤해요 매콤한 소고기 비빔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은근히 매콤해요 매콤한 소고기 비빔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저씨가 여기도 소개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와봤어요 여기에 슈거케이입니다 파는데도 있고 여기도 더 보트누들이네요 여기도 괜찮다고 들었어요 아 진짜 동남아 온 것 같다 완전 풍경은 LA인데 동남아 같대 리틀 타일랜드 바이 오이고 이어 revealed 옥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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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평이 되게 좋은 커피샵이더라고요. 라틴커피를 판다고 해서 왔어요. 궁금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홀차타 라떼랑 홀차타 프라푸치노가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홀차타 프라푸치노를 먹으려고요. 어제 날씨가 더워가지고 홀차타라고 멕시코 음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프라푸치노랑 라떼로 이렇게 만들어 파는 건데 위에는 아마도 시나몬 가루인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홀차타라는 음료가.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되게 고소하다. 고소한 시나몬 맛 나는 우유 브라푸치노다. 맛있다. 시나몬 향이 강하지 않고 진짜 맛있네. 이거 집 근처에 있으면 자주 사 먹겠는데? 여기가 체인이라고는 들었는데 LA랑 그리고 오클랜드 샘플 안에도 있어요. 롱 비치 나중에 오클랜드 있는데도 한번 가봐야겠다. 샘플 안에는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오클랜드는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스콜에서 와보카도 토스트를 투구했어요. 와 손님 진짜 많다. 오 예쁘다. 당근 피클이고 아보카도. 음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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